힐링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회사 때 들어오세요 5, 6, 5, 6, 7,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도겸 버논님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생일이어서 브이라이브를 잠깐 켜봤어요 밥 먹었습니다 저희 밥 먹었고 케이크도 먹었고 케이크 먹었어? 저 먹었어요 못 먹었죠 사실 멤버들이 케이크를 안 해줬어요 저는 엄마 누나 케이크를 해줘서 먹고 왔고 미역국 좀 먹었는데 근데 버논이는 케이크도 못 먹었네 저는 케이크는 못 먹었는데 멤버들과 같이 볼링을 쳤어요 볼링을 쳤어요? 어제 재밌게 놀았다고 네 어젯밤에 같이 같은 생일에 있는 게 좋아요 버논이랑 같이 생일이 너무 좋고 또 우리가 선물 교환도 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번 생일에는 선물을 교환해서 그 선물이 뭔지는 비밀 비밀이지만 서로 각자에게 주고 싶은 걸 줘보자 해서 네 그런 선물 교환식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좀 바쁘게 지나갔지만 아직 그래도 생일이 좀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더 잘 보내볼게요 네 땡큐 아 미역국을 먹고 싶어졌다 케이크랑 그러니까 못 먹었다니까 좀 그러네 응 들어가서 내가 해주고 싶지만 나는 도겸 형은 난 좀 늦게 끝나요 네 그래서 멤버들한테 지금 정한이 형이 이걸 보고 있는 거 같으니까 정한이 형이 버논이 미역국 좀 해줘 좋은데? 그래 멤버들한테 해달라고 저기 해줘 그래 그때 케이크도 못 먹었대 응 와 케이크 진짜 먹고 싶어 지금 약간 고구마 케이크 고구마 케이크래 고구마 케이크 사줘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니까 저는 저희는 그것만으로 정말 행복해요 응 그 생일날 누군가 우리를 참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 준다는 게 그게 되게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연락도 많이 오고 맞아요 그게 진짜 기분 좋다 그게 참 좋아요 작년에도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좋았고 오늘도 브이랩을 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좀 하긴 하지만 이 각도 어때요? 각도 중요성 이 각도도 괜찮나요? 네 어쨌든 오늘의 TMI 오늘의 TMI가 있나요? 오늘의 TMI 네 여기 촬영장 근처에 정말 맛있는 치즈돈가스를 먹었어요 치즈돈가스?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치즈가 쭉 늘어났어요 오케이 진짜 고컬이었어요 나는 오늘 나오기 전에 디노가 저한테 또 선물을 해줬어요 선물을 해줬는데 나오기 전에 그걸 봐서 어떤 선물인지 봤어요 향초를 또 선물을 해줬더라고 향초를 또 편지까지 또 써가지고 편지이니까 편지가 되게 기분 좋더라고 기분 좋지 어 난 그래서 선물 많이 주고 편지를 안 해줬잖아 응 그래서 다음에 해줄게 내 편지 어땠어? 어우 좋았어요 진짜 감동 받았어? 응 감동 받았어 진짜 감동 됐어 명호도 명호도 선물을 해줬어요 저희한테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집에 있었는데 명호가 선물을 주러 6층에 왔어요 근데 내가 딱 있는 거지 내가 없는 줄 알고 온 거지 명호는 근데 옷 두 발을 두고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을 한 기색을 보이면서 내 방으로 갔다가 막 다시 급하게 뛰쳐나가는데 뭐야 하면서 잘가 했는데 딱 방에 들어가 보니까 또 편지랑 아아 옷을 왜 들고 왔는지 침대 위에 딱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 받아서 명호한테 또 셀카로 찍어서 편지 보면서 보여주고 그랬어요 명호가 너무 축하한다고 되게 오래오래 함께 너의 생일 챙겨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친구야 이러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저도 명호 형한테 선물 받았는데 코트를 선물 받았어요 응 나도 나도 아 형도? 너도 아마 빈티지 옷을 받았죠 맞아요 저도 아 제가 명호 형 코트를 되게 자주 빌려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만 빌려 입으라고 직접 사줘도록 너 거 입으라고 네 내 것도 입으라고 네 내 것도 입으라고 저도 이제 막 명호가 빈티지 샵을 막 이럴 때 자주 갔었는데 그런데 가면 나도 나중에 같이 가자 했는데 못 갔었는데 이제 그거를 또 생각을 해준 거지 그래서 이제 옷을 이쁜 걸 또 사주고 되게 고마워요 나머지 멤버들도 너무 축하한다고 해주고 챙겨 주려고 많이 했어요 챙겨준대요 그리고 또 디노는 이거 해줬으면 민규가 또 선물 사준대요 약속했고 써요 아까 아 진짜? 정한이 형도 사준대요 승관이는 이미 선물을 샀는데 아직 안 줬어요. 아 진짜. 아 딱 8시네. 정각이네. 아쉽지만 오늘 너무 짧게 이렇게 생일 V LIVE를 했지만 그래도 짧게라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아직 남은 시간, 4시간, 생일이 끝나기 전까지 더 즐겁게 저희가 또 하루를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버논이 또 캐럿들에게 감사의 인사만 한 번 하고 싶은 말을. 네 진짜 항상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. 저희 또 내년 생일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예. 네 항상 버논이랑 생일은 너무 참 기분이 좋아요. 그러니까요. 같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오늘 축하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세요. 안녕. 좋은 밤 되시고 지금 밤이 아니신 분들께 Thank you for wishing us a happy birthday. Happy birthday. 축하해 주셔서 고마워요. Peace. Bye.